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키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팀 브롤러가 우리팀 금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수풀 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타가 들어와서 우리팀 분명히 함께 공격해서 2대1로 처치를 했습니다 우리팀 로사 처치하고 지금 칼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칼에게 피해 입혔고 이타가 뽑은 금으로 처치를 했습니다 이타가 우리팀 금고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로사와 이타가 우리팀 금고 근처에 있습니다 이타가 호흡을 뽑아서 우리팀 금고 남은 체력 65%입니다 또 곰이 나와서 곰이 처리합니다 상대팀 로사가 프로룩을 사용해서 로사 공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10% effort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